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인식점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이 안녕하십니까? 오백이로입니다. 아, 네. 수고가 많아. 안녕하십니까. 굿모닝. 막내. 됐다. 고맙습니다. 아, 예. 좋은 하루 되세요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아, 네. 아, 그분이 아니네요. 그분 요새 통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른 데로 가셨어요? 그분? 누구? 이름이 뭔데요? 어, 그러게요. 제가 몇 년을 뵀는데 그분 성함을 모르네요. 아저씨 성함은 제가 기억을 할게요. 아저씨 성함이. 아, 나? 김막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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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사실 간단해요. 내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. 당신의 오늘은 어땠나요?